한국인들과 인종의 인종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일부 백인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백인들에 비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침략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오히려 미국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강해서 나타나는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월적인 심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집단들이 바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집단의 부력 아니더라도 백인들이라면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도 이러한 우월주의 감정들이 깊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라는 직분까지 잊은 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물론이고 사회적 리더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공감하지 못할 언행에 대해서는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자 자질도 사회적 지도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한국적인 표현을 빌자면 양아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라는 사람이 특정 나라의 인종을 지칭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영재들을 교육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학교에 이러한 교사가 재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해당 교사를 끌어안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 학생들을 물론이고 한인 사회를 능멸하려는 행위입니다 한인단체나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은 먼 산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정치인들이 나설 때라고 봅니다 뉴저지가 한인 정치 1번지라고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교육위원들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